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제이셈 모닝뉴스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방시대 선포식이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데 이어 어제는 울산에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방시대 울산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종의 선언적 행사이지만 울산시의 향후 정책방향과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울산을 이끄는 지도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시대 울산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역량을 함께 모으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4일 부산에서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울산은 그동안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실질적인 지방의 자취역량 확충에 앞장서며 지방시대를 선도해왔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울산시의 이 같은 선도적 역할에 이어 지방시대 역량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가 제시한 울산 비전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울산답게입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생활기반 마련과 인재육성, 환경조성, 일자리와 산업육성, 문화관광도시 조성이라는 4대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행복한 생활기반 마련, 지역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의 5대 초진 전략도 마련됐습니다 울산시가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청 사진들이 모두 담겼습니다 충분한 인적 자원들, 인적 폴드로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이지 않습니까? 산업하면 울산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20명의 울산시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이은 울산시의 비전 선포식 이번 울산시의 지방시대 선포식을 계기로 울산이 또다시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1,300억 원을 일시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상환한 지방채 1,300억 원의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 원과 제1회 추경예산 500억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200억 원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 1,830억 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 비율은 14%대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 주말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에서 조작뉴스는 대선 공작이라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대표는 시위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 나라에서 선고 공작 음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배후와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고 공작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이어진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성민 의원과 서범수 의원도 지역구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주말 대선 공작 규탄 1인 시위에 함께 나섰습니다 당이 진통을 겪은 후 더욱 단단해지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당내 안정된 리더십을 기반으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더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짜뉴스 조작된 사실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 횡행하지 않도록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정상화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직군 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인재의 발굴을 통해서 새 바람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어제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 2013년도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주관한 어제 임시회에서는 시도의장협의회 건의에 대한 정부의 협력 의무 강화 건의안과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등 13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특히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시도의장협의회 건의에 대한 정부의 협력 의무 강화 건의안은 협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관계법령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울주군이 대운산 여가 녹지 조성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운산 여가 녹지 조성 사업은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운산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체류형 여가 녹지 공간인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10억 원에 군비 15억 원을 더해 대운산과 대운천 일대를 전국적인 힐링명소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의 주택가격이 1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가격은 전달 대비 0.12% 상승해 지난해 5월 0.1% 상승한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전달 대비 0.2%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중구가 0.17%, 북구 0.1%, 우주군 0.04% 상승했으며 동구는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울산의 중형 아파트 값이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평균 가격은 4억 8,438만 원으로 울산은 이보다 낮은 3억 4,99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4,379만 원으로 울산의 3배에 달했으며 수도권 등의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2023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가운데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와 추가 투자 유치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추진된 규제 혁신 사례 19건 가운데 최우수 한 건 등 모두 6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 과정에 최단기간 허가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우수 사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 대책과 울산 테크노산단 내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 등 두 건이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강력한 체납액 증수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고에서 울산시는 지난 7월까지 지방세는 193억 원, 세외수입은 178억 원을 각각 정리한 데 이어 특히 9월부터는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운용에 들어가는데 11월까지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아과 진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도 야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병원이 없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대룡 실원이 야간 진료 소아과인 달빛 어린이병원 도입을 위한 지원주례 재정에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소아과 부모들이 영리와 자녀와 함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대리 접수도 있을 만큼 소아과 진료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일 낮에는 이렇게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볼 수 있지만 휴일이나 늦은 밤에 아이가 아프면 울산에서는 쉽게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희망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복지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소아 야간 진료 거점 의료기관인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은 서울 3곳과 부산 3곳 대구 2곳과 광주 1곳 등 전국에서 4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7개 특광역시 중 울산에만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최소 평일 밤 11시, 휴일 저녁 6시까지 병원문을 열어야 하는데 출산율 감소와 낮은 의료 수가 문제 등으로 소아 청소년과가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과 야간 진료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울산시의 전체 의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동안 소아 청소년과는 조금씩 감소해 이번 달 기준 32곳이 남았습니다 아동병원 또 5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시의회에서도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대룡 시의원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과 운영을 위한 시차원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시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의료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한 뒤 향후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도 달빛 어린이병원 확충을 시작으로 향후 울산형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경찰청의 추석 명절을 맞아 종합 치아도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경찰청은 명절 연휴에 중요 범죄 신고와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어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6일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관련 특별 방범 대책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재발 우려 과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경찰관이 위험성 점검과 긴급 임시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이 기간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은 물론 도심 주요 정체 지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교통경찰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어제부터 22일까지 5일간 관내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명절 특수를 노린 주요 성수품 바가지 요금과 담합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에서는 가격표시제, 단위가격표시제 등 이행실태 점검도 함께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울산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어제부터 27일까지 도로 환경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정비지역은 타지역에서 울산시로 진입하는 도로구간으로 울산시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4개소와 고속도로 나들목 4개소입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6일로 장기간 이어져 관광객들의 방문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화강 국가정원 등 관광지 진입도로 1원 6개소 등도 함께 정비합니다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13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성매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3상 A양에게 각각 담배 4갑과 10갑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전통시장 내 상가주택 앞 기둥에 묶여있던 비닐봉지 등에 불을 붙여 상가주택과 여건물까지 불길이 번져 6,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CCTV 분석 결과 A씨가 범인인 것으로 특정됐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니스트 디자인학과 김차중 교수팀이 세계 3대 디자인 대회 중 하나인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산업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한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김차중 교수팀은 카멜레온처럼 색상이 변하는 재난경보 풍선으로 프로페셔널 부문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교수팀이 제안한 상품은 색 변화를 통해 재난 상황과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풍선으로 풍선 표면에 공기 중 특정 유해물질과 반응할 수 있는 특수 코팅 처리가 돼 있어서 위험 정도에 따라 그 색깔이 빨강, 노랑, 녹색으로 변화하도록 디자인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어제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산하기관들의 노동자 단기 계약에 관행화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울산시와 연관된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24개월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전체 4,500여 명에 달하며 이는 2년 이상 상시근로제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단기 계약 과당을 폐기하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주군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수질오렴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후에는 해당 시설과 토지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기피한 채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하수 시설 소유자가 정규 시공업자를 통해 원상복구를 추진할 경우 관정 한 곳당 최대 120만 원까지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